위대한 정적이 당부하였으니 귀를 기울이거라 연주자와 악기 없이도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경이로운 장치구나 귀가 예민하여 무언가를 꽂는 것은 조금 겁감이 있어 허나 그대가 사용법을 알려라 알려진다면 기꺼이 배우겠다 그대들의 부름이 나에게 닿았다 믿음이 나를 전장으로 이끈다 위대한 정적인 그 도전을 받아들이니 오나라 미우차라 속죄하라 속죄하라 심판을 적결 속죄하라 빛으로 우리의 길을 막아선 대가는 혹독하리라 혹독하리라 받아들여라 그릇된 망상을 이 자리에서 부수겠다 빛으로 빛으로 죄의 낙인을 새겨주겠다 그대가 그대가 짊어진 무게를 시험하겠다 미우차라 미우차라 빛과 함께 공연에 참관하는 것도 괜찮겠군 그대가 이 자리에서 비밀다 비밀다 그대 그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